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930선까지 찍었던 그 전날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 낙폭은 축소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에서도 불안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문자 상담으로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15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 미리 보내주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진행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오늘 특별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2021년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들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 두 분의 전문의원님이 도와주실 텐데요. 먼저 최충성 전문의원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주말에 일단 강연회 전에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토요일에 강연회에서도 주말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많이 확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참여를 해주셔서 돈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이제 연말이죠. 연말인데 굉장히 우리는 이제 연말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을 단순히 연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내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다가오는 2021년을 좀 준비하자라는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아서 일단 이번 주말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이나 뭐 그런 것들 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중간에 좀 짚어드리고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섹터군이나 종목군들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내가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뭐 지금 개별 종목장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괜찮으실 수 있는데 주식을 처음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준비를 하실 수 있고 편하게 조금 좋은 종목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옵션반기일이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 잔잔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고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작은 흐름 자체 지금 코스피에서 코싹으로 옮겨가는 이 흐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듯이 뭐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월요일 장인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가 어제는 좀 팔고 지수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까지 매수를 다 하면서 올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교차가 되고 어느 정도는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코스피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흐름 교차가 굉장히 옵션 만기 이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일단은 이 흐름을 내일까지 지켜보고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리는 하루 이틀 정도 같다는 사실 뭐 수급이 완전히 옮겨갔다. 자금이 이동을 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움직임은 보여줄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들 제 토요일에 짚어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제가 이거는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유동성이나 재정 정책 백신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단순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꺼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섹터에 따른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옵션 만기일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만기일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3월이나 6월이나 9월이나 겪었던 그런 만기일보다는 다르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새롭게 조금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21년 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공매도 문제도 분명히 시장에서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지수는 지금 악재를 보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경기 회복이나 백신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백신도 지금 나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백신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재료가 소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 정책 정도 하나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에서도 조금 나왔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발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조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이고 어쨌든 실물 경제와의 괴리는 좁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꺼졌을 때 분명히 이거는 내년 초에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겠죠. 일단은 지금 경기 악화 4분기 기업 실적 지금 3분기는 뭐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1, 2분기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는 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3분기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4분기 이후부터 이런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갈릴 것이기 때문에 4분기 내년 1분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것인데 어쨌든 이 경기 악화 지금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6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뭐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거에 이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국은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상승을 했다는 건 의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상승 그리고 의미가 없는 상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분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실물 경제와의 괴리는 어떻게 좁힐 것이고 얼마나 좁힐 것이냐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금 당장 시장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언제 꺼질 것이고 그러면 그 꺼진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포트를 구성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 강의에서 토요일날 말씀드릴 강연에서 포인트는 12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내년 새해 초가 중요할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에 만약에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만약에 불거지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말이 아직 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시고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21년을 잘, 초를 잘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깨냐에 따라서 그 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짚어보고 어떤 섹터군들, 종목군들을 보고 포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이번 토요일에 강연회에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위원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시장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시장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월을 잘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이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노란톡방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에 이렇게 노란톡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입장을 하시면 이쪽에서 또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이지한 전문위원님이요. 강의해 주시거든요. 이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강의는 제가 계속 좀 이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토요일 언택트 강연회를 앞두고 지금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반복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는 지금 시장의 위치를 오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역사적 고점, 기술적 고점을 논할 때가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간,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일까지 올라갈지, 1년 뒤까지 올라갈지 모르더만 결국에는 그 고점까지 우리가 고점을 예상하지 말고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비를 올린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적 고점, 기술적 고점을 외국인들이 이미 다 돌파를 시켰고 지금은 그 외국인들의 힘으로 우리 시장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후에 5조 6천억이 넘는 부분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식 물량들이 나오면서 일부 매수가 좀 줄었고 선물 없음 동시만기를 앞두고 물량, 지수 조절 때문에 일부 물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를 큰 폭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 대선의 코스닥 시장에서 약 6,7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이런 강세장의 모습은 이전에도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바닷건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바닥이 잡히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늘어날 때 엘리트 파동에서 입화가 나올 때는 항상 외국인들이 주도를 한 경우가 많았었고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정말 우리 시장에 있는 대형주들을 특히 주도 섹터에 있는 IT 성장주와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들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지수를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11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이 나올 때 시장의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1차 예측이 좀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바로 이번 주죠.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들어오면 또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또 고점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경TV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조정이 나오면 상당히 시점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당락 근처에 조정을 줄 건지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으로 조정을 줄 건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전에 어제 같은 조정이 나온다면 어제 조정은 좀 아프겠지만 실제로 우리 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현재 강세장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배당락 뒤쪽이 아니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전으로 해서 미래선 조정을 주고 지수 조정을 주고 선물옵션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적인 변화가 큰 줄기에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은 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섹터를 수급.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IT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 화학 쪽에서 큰 폭의 매수세 이 부분은 LG화학과 IT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IT 쪽의 매수세가 거의 한 7, 80%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약바이오 쪽에 일부 우량한 종목들 실적이 좋거나 바이오 시뮬러 혹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실제 치료제가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쪽 섹터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기계업종이나 운송장비업종, 철강업종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점차점차 외국인들의 포션이 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아직 성장주, 제약성장주 쪽이라면 기계, 운송장비, 철강 쪽은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외국인들은 백신 투약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점 이쪽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옮겨오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원들 어느 쪽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전략이고 그 시장의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누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제 살짝 조정을 줬는데 제가 어제 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대응조가 어저께 급락을 했던 이유. 한 8천억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단 네 종목의 전체 6,500 매도 물량이 몰려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별 종목,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지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를 집중적으로 내보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나 볼에 하루 이틀 상간에 바로 다 회복될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 24%에 넘는 급등을 했고요. 일제약도 이 기간 동안 물적분화, 일적분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25%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오는 어제 급락을 좀 내렸지만 4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쪽은 단기 해치펀드 물량들이 치고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 상승을 좀 보기는 어렵겠죠. 짧은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인버스의 반대쪽에 있는 코덱스를 17% 정도 수익을 내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CID 역시 매수를 했고요. 특이한 부분은 아무리 퍼시픽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아무리 퍼시픽 역시 급등했고요. 카카오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일정 부분 공매도 한 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수보다는 공매도 한 명 물량이라고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역시 오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거꾸로 본다면 아마도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보시면 우리가 가장 하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가 뭐냐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고점을 어딘가라는 예단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주가에서 삼성전자가 6만 3천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큰 폭으로 띄워넣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역사적 고점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오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6만 3천원 고점론이 상당히 힘을 얻었는데 지금 결과는 삼성전자가 이미 7만원을 훌쩍 넘어서서 이제 8만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비단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수 관련돼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다는 부분이죠. 물론 자금의 여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런 세트에 동참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에서 어떤 저점을 기다리거나 수납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집중하는 종목들은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혹은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 장비 소모품 쪽으로 상당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시장이 아직도 고점을 논할 자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기술적인 눌림이 나오겠지만 그런 눌림에 현혹되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 역사적 고점이나 고점을 논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넘어간다는 역사적 고점,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이 형성되었고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있는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오류를 보이고 있는 바로 역사적 고점인데 결국 이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지난 시기를 보면 특정한 사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역사적 고점이 깨지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지금 현재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하락이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손바김이 일어나고 새로운 소급적이 일어나고 바로 역사적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조정과 하락은 새로운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술적 분석에서의 고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트를 봅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시고 있고 차트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나 유튜브 경제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식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오류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혹은 호스피 지수 삼성 견자를 보시면 직전 고점에 대한 기술적 분석 혹은 추세선 상단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바로 이런 부분 혹은 최근에 가장 유였던 가격 지표들이죠. 피부나치라든지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평균 채널이라든지 볼린저 멘더라든지 이런 가격 채널에 의해서 미리 고점을 예단하는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몰입되어 계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까지의 아주 짧은 수익을 취하고 지금 거의 올라가는 지수나 종목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잡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시세를 논하거나 시세 전체 추세,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든다면 이런 기술적 오류에 굉장히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얻어가는 수익은 5%, 10% 이런 정도의 비율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우리가 제 얘기가 아니고 CNN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 100년 동안 공급된 유동성보다 금융기기 이후에 한 12년 동안 공급된 유동성이 거의 10배입니다. 100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 CNN에서는 10배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금융기기 이후에 지금까지 공급된 유동성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1년 동안 유동성보다 작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 100년간에 뭡니까? 유동성에서 최고의 유동성 시장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겪어보지 못했고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 주식 시장에서 갇혀 지냈던 짧은 수익을 취하고 빠지고 짧은 수익을 취하고 빠지는 이런 반복적인 매매에 몰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5%, 10%를 수익을 취하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이미 50%, 100% 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런 수익을 지금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월, 9월, 10월 동안 조정받을 때 어디가 주도색지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는데 결국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흔들고 어렵게 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IT 섹터가 지금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기, 비롯해서 삼성, S&R, LGR 손댈 수 없을 만큼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미 그 당시에 모두 놓쳤던 분들은 그냥 손 놓고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종목을 놓쳤으면 지금 시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비록 그게 제가 표현을 드릴 때 막차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데 이 12월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난 8, 9, 10월에 조정 때처럼 손침해를 하거나 충분히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분명히 내년 1분기, 2분기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IT 성장주라는 반쪽을 잃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 12월 달이고 이 12월 달을 놓치면 더는 이동성 장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궁금하신 분이 그런 섹터와 종목일 건데 그런 섹터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강연 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시장을 절대 고점을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유동성장이 지난 한 100년간에서 최고일 수 있다는데 이 직전에 유동성장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위기 직전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2007년 고점을 형성했던 그 시기 그때가 아마도 우리 증시에서 유동성이 가장 많이 보급된 지금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때였습니다. 그때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예를 현대중공업으로 들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에도 대응주였습니다. 이 당시의 주가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형태였고 대부분의 우리가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만 원 미만의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 5천 원, 6천 원 할 테니까 굉장히 주가가 약할 때인데 그때 이미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에 2만 원대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절대 싼 주식이 아니죠. 지수 관련 대응주라고 분류될 수 있는 가격인데 저 당시에 이미 현대중공업은 만 원대에서 상당히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논란에 계속해서 시달릴 때입니다. 저도 저때 근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았던 부분에 현대중공업은 여기 고점이 아니냐 1만 9천 원, 2만 원 넘어갈 수 있느냐 부분이었는데 이때 2004년도에 2만 1,800원 주가를 형성했고 불과 1년 사이에 이 종목이 8만 원으로 띕니다. 8만 2천 원을 띠는데 이때 주가가 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주가가 4배가 올랐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가가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고점이 아니냐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고 사실 저도 저때가 고점인 줄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저때는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경험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현대중공업 같은 대응주가 한 해 4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고점인 것이다라고 확신했고 고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에 2, 3개월의 조정을 거치고 난데 2006년도에 14만 6천 원으로 띠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1만 원짜리가 2만 원 된 거에 8만 원 된 게 그 부분도 해석하기가 힘든데 다시 2006년도에 와서 14만 6천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계산을 단 3년 상감을 했을 때는 주가가 10배가 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죠.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해소다. 굴뚝주들의 반란이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유동성장이었죠. 그리고 유동성장의 특징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 당시에 유동성장이라는 걸 처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맛본 시기였죠. 그랬던 주가가 2007년도에 결국에는 55만 원을 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때 가지고 여기냐 여기냐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유동성장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논란을 벌리고 현대중공업이 8만 원이 고점이라고 했을 때 결국 현대중공업은 1년 반 사이에 55만 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종목은 보스코도 역시 만 원대에서 50만 원 넘어가 버렸죠. 이런 종목이 속출했다는 거죠. 지수 관련 대응류들이. 왜 제가 저때 얘기를 하냐면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때 유동성장과 지금의 유동성장을 비교하면 지금의 유동성장에 들어와 있는 자감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만 원이 고점일지 8만 원이 고점일지 이미 6만 3천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섣불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삼성전자가 지금의 펀드멘탈로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해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유동성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중적으로 이 유동성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 어느 섹터들을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최승수 전문위원과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2월달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 보려고 합니다. 꼭 이번 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언택트 강련에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강의 들어봤는데요. 진짜 현대중공업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꼭 저런 종목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이 정말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유동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살펴볼 만한 전망 좋은 섹터들, 종목들도 강연에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의 검색창에 언택트 강연에 이렇게 검색하시거나요. 아니면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입장하시면 비대면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언택트 강연의 12월 강연회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2021년 외국인 최선호주 공략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원재 전문의원님, 최충성 전문의원님, 이지원 전문의원님 세 분이 도와주시고요. 노란톡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1577-7451번,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여기서 강연의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의원님이 종목 상담 스피드하기에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문자 참여로 가능합니다.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 종목상담은 저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종목면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오늘 아주 스피드하게 종목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DI 동일입니다. 매수가 11만원에 비중 10%. 이지한 의원님 도와주시죠. 이 주목은 사실 그동안 실적이 그렇게 극복되지 못했고 소소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 경제 확장과 관련돼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 기대감이 있고 또 이 섹터 자체가 최근에는 조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등했고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주가가 10만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비중이 지금 만약에 절반 정도 이상인 만을 좀 실으셨다면 11만 1천원 여기에 일단 절반 정도 청산하시기를 좀 권하겠고요. 11만 1천원의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13만원까지 목표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지지선 아래쪽에 9만 8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3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시젠입니다. 매수가 20만 900원에 비중 15%. 아, 이 종목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충성 의원님 도와주세요. 일단 시젠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하고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주식은 항상 선행지표입니다.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 쉬어가야 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쉬어가야 됩니다. 일단 단기간에 하루 이틀만 조정받았다고 반등을 줄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시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점 구간 바닷건에서 일단 자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알고, 쟤도 알고, 옆집에 누구도 알고 그러면 사실상 재료로서 끝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 보시면 좋겠고 지금의 19만 원 정도 지지 라인, 19만 천 원 정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보시죠. 다음 종목은요. 휴네시온입니다. 매수가 6,180원에 비중 40%. 지금 5,520원이니까 약간 손실 중이신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정부 보안소는 없는데 사실 실적이 거의 일정이 나오는 회사인데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실적이 조금 펀더멘털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한번 고점을 형성, 테마성으로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800원 이상에서는 지금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당분간 오랜 기간 동안 6,800원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서 6,800원 쪽에 매도하는 전략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도 직전에 고점을 흘러냈 때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9월 달에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지금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들고 장기간 행보하는 것보다는 목표가 가기 기다리시기보다는 본점 근처에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4,9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격은 6,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내시연도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지입니다. 매수가 5만 3,90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은 특별히 매도 타이밍 알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최총장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소비재, 화장품 관련주 좀 많이 쉬었다가 일단 고개를 좀 트는 모습입니다.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도에 고점 달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쉬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우상형으로 돌까 말까 하는 구간인데 일단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많이 맞아서 매출이 좀 좋지 않았지만 21년도, 22년도 추정시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기존에 이제 매출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 구간은 한 6만 원 정도 삼으시고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끌어가신다면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은 챙기시고 나머지는 추세가 양호하다면 요즘에 이제 대형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만 원 자리가 돌파가 되면 나머지 전략을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상승이 강하지 않고 조금 지수 상단에 부딪혀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가 다시 눌림호 구간에서 매수매도 반복을 좀 유용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를 주의 살펴드렸고요. 저희 지금 이제 장이 마감이 됐고 지수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와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75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고점이 아닐까 싶은데 코스닥도 확인해보시죠. 코스닥 0.77% 올랐습니다. 913.8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내려갑니다. 60전 내렸습니다. 1,084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짱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매수가 1만 6,200원에 비중 30%인데 오늘 코스모 신소재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죠. 이분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지환 의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오늘 호재가 발표가 됐고 양육재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을 띄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IT세트 소재 쪽이 지난 8월에 상승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1만 6,000원 직전 매물들 뚫고 지금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라면 1만 8,000원 정도에 내일 상승하신 게 맞고요. 만약에 중장기인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2만 원 이상 잡으시고 좀 롱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만 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 1만 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매수가가 1,730원 비중 15%. 이루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총석 의원님이 도와주시죠. 일단 이루온 관련해서는 윗고리를 좀 많이 달고요. 종목 자체의 특성이 지금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저는 이런 종목 매수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리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1,700원 정도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구간이세요. 일단 비중이 만약에 좀 부담이 안 되신다면 안 되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 1,700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다시 하시고 다시 저점 잡고 이거를 박스권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반복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셔야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같은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박스권 안에서 놀기 때문에 1,200원에서 1,700원 사이 정도 보시고 매수매도 좀 반복하시는 방향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려면 1,700원 정도를 넘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꼬리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1,700원 오면은 이제 매도 잡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어쨌든 저 정도 오면은 수익 청산하시고 나중에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유동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또 접근했다가 반복해서 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 놓치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고 계속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디바이스 ENG고요. 매수가 2만 7,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수익 내신 분들이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이지한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매수 잘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직전 고점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시면서 11월 달에 시세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당한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관련된 장비 종목인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들에서 소재나 부분보다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 탈에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익절 마지노선을 3만 6천 원 잡으시고요.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일단 다 익절 하시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여기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1차적인 목표가 4만 3천 원까지 가져가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 3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다음 정보는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 8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꽤 큰 것 같은데 최충성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도화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태양광 수준 이렇게 해서 조금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고 매해 100억 원 정도 늘어날 예정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추정치이기 때문에 잘 한번 틈틈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찍힌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거의 바닷건이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 9천 원 정도 목표로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만 원 자리도 충분히 가줄 수 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계속 매수매도 반복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부담이 되실만한 비중은 좀 다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좀 대응하면서 지금 유동적으로 좀 반복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은 8,350원 저희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딱 부딪히고 지금 좀 쉬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자리를 단기간에 좀 강하게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하단으로 살짝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반복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동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매수가 2만 3천 원에 비중 30% 이지환 의원님 다우기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우기술은 IT 서비스, 이커머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그 관련된 부분이 실적에 이미 차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만 4천 7백 원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만 4백 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도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 9,650원에 비중 20% 와 너무 부럽습니다. 최창석 의원님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화학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저 자리를 돌파해주는가를 지켜보시면 좋고요. 일단 15,000원 정도까지는 살짝 보이고 있는데 중간중간 조금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3,000원을 좀 강하게 뚫어 올려주는지 아니면 차트가 자리를 잡아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지 살짝 쉬었다 가려고 하는지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흐름 지켜보시고 만약에 우울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셨다가 다시 물린구와 접근하시고 반복적으로 대응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대응 전략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소룩수입니다. 매주가가 3만 300원, 비중 15%.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가 봐요. 이지한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초반에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전략에 의해서 상승을 좀 했는데 이 종목은 섹터 자체가 그렇게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조명 관련된, 레이디티 관련된 부분인데 해산은 비교적 탄탄하지만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저가 상승한 2만 원 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 1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 기대가 클 텐데 대응 잘 전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가 17,200원의 비중 20%입니다. 인터플렉스 어떻게 할지 최충정 의원님 도와주시죠. 일단 인터플렉스 관련해서는 고정 구간에서 접근하셨는데 딱히 이렇다 할 전략이 없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내가 손절대응을 못하겠다 하시면 고정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죄송합니다.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상승 후에 눌렸다가 어차피 이제 시간적으로만 좀 투자해 주시면 다시 상승을 해 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16,000원짜리 만약에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조금 더 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16,000원 정도가 이탈이 됐을 때는 한 14,000원, 15,000원 저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힘드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6,000원 정도는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셨다가 재접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종목상담 스피드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분의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 위원님, 최춘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만 60분의 신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을igan 보고 fortement을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